정부가 상반기 내에 수도권광역급행절도 디노선의 윤곽을 공개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GTX가 또 다른 노선을 확정하면 시장에 새로운 파급력을 미치게 됩니다. 18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고시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디노선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디노선은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노선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하려면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4차 철도망 계획에 GTX 디노선이 GTX 디노선이 반영돼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노선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탈을 거친 뒤에는 국토부가 실제 사업 내용을 확정해야 정확한 노선이 나오게 됩니다.